자 안텔로브 로고의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안쪽에 Getting Started 이런 카드가 들어있구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워런티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 여기 이제 쇼 마운트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지향성 자체가 단일 지향성이기 때문에 뭐 없어요 그런 버튼 같은게 아주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안텔로브 로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단일 지향성 싱글 캡슐 컨덴서 마이크 엣지 솔로 입니다 박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바로 이게 안텔로프의 빈티지 마이크 에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단일 지향성 싱글 캡슐 컨덴서 마이크 엣지 솔로 입니다 자 기본 이제 뭐 마이크 생긴 것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컨덴서 마이크 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게 18가지 마이크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마이크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안텔로프 인터페이스나 이런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가져가시기에 되게 좋은 꿀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거 그 젠큐랑 젠고 할 때 이거에서 엄청난 할인율로 지금 그 하고 있는거 보셨죠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135만원인데 얘랑 같이 파는데 150만원이야 막 이런거죠 무슨 거의 할인율 80% 이런 말도 안되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행사를 한번 봤기 때문에 얘 그 정가가 103만원이거든요 이거 제값 주고 사라는 얘기는 나 지금은 못하겠는데 그 행사를 우리가 몰랐으면 몰라도 지금 혹시나 안텔로프의 인터페이스를 사실 생각이 있다면은 이거 같이 가져가시는거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 안텔로프의 컨덴서 마이크 엣지 솔로가 여러가지 에뮬레이션을 제공하기는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덴서 마이크를 비교하는 레코딩 타임 전반의 루틴이 있죠 일단 214에다가 듀엣 사운드를 비교를 해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애초에 이 같이 구동을 할 수 있는 안텔로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붙여가지고 거기 이제 안텔로프의 그 우리 컨트롤 패널 안에 보면은 컨트롤 패널에다가 아예 이 에뮬레이션 자체를 구동을 시켜 갖고 거기서 활성화를 시켜서 선택을 하면은 바로 바로 플러그인처럼 골라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그 에뮬레이션 편을 따로 만들어 드리고 오늘은 원래 평소에 다른 그 컨덴서 마이크 하는 것처럼 기본 피지컬만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즈비에 지금 와 있구요 네 기분 좋은 가격 10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할인 행사가 너무 화끈하게 진행 중이라 여러분들 요거 따로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인터페이스와 함께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가지 설명들이 나와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에뮬레이션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미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엣지 솔로 모델링 마이크 빈티지 마이크 에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단일 지향성 그쵸 지향성은 선택이 안됩니다 단원화의 마이크로 다양한 사운드를 고품질의 라지 다이어프레임 컨덴서 마이크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안텔로프의 최첨단 모델링 기술 18종의 빈티지 마이크들을 똑같이 재현해 낼 수 있다 바로 이런 애들을 재현해 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서 모델링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플러그 앤 플레이 바로 카디오이드 지향성으로 단일 지향성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호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모델링 마이크보다 사용법이 간편하다 18가지 마이크 에뮬레이션 중 하나를 골라 바로 녹음을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안텔로프의 마이크 프리랑 컨버터와 함께 사용을 할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안텔로프 인터페이스 사실 때 같이 세트로 사시는게 가장 엣지 솔로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드파티 오디오 인터페이스 함께 사용하더라도 변경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붙여서 쓰는게 훨씬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뭐 우리가 봤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구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을 에뮬레이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베를린 47ft, 49, 57, 87, 67, M103, 비엔나 12, 414, 도쿄 800T, V563, 577B, 20, 112, K86, 47TU, M251, 441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그 저기만 안 나와있다 보면 정확한 모델명이라기보다 이제 뭐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명기들 여기에 고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퍼런스급 그 마이크들이죠 옛날에 그 레전드 마이크들 네 뭐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 잘 인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스펙 이렇게 밑에 살펴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역시 어 컨덴서 마이크 기본이죠 20에서 2만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디멘전이랑 웨이트 보시면은 요 사이즈 134mm, 52mm, 320g 컴팩트 하구요 자 요렇게 스펙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오늘 기본 피지컬 비교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214 사운드 모니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214는 참 연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농부 후환은 바리스타였던가 바리스타였죠 좋습니다 오일람 할아버지와 바리스타를 합쳐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네 안텔루프의 엣지 솔로입니다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you are my universe You,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오 좋네요 그쵸 당연히 좋겠죠 좋아야죠 좋아야죠 가격 두 밴데 자네는 아직도 바리스타를 믿나? 그렇습니다 오일람 할아버지와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기타 게인이 좀 작아서 조금 더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기본 피지컬 자체가 일단 아주 양질의 사운드 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미울 값이 여기에서 절반이다라고 쳤을 때 에미울 값 빼고 피지컬로 치자면 214랑 사실 214에 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밀리는 느낌은 없고요 일단 기타를 일단 웹 상태로 드라이로 일단 먼저 비교를 한번 볼게요 214부터입니다 네 여기 웨이시죠 지금 네 그리고 안탈라프입니다 안탈라프 오 좋다 행동감이 다 네 오 하이도 좋고요 네 그러네요 드라마틱하네요 상당히 보컬만 비교해보겠습니다 보컬도 웹사운드로 네버엔딩 포에버 베이비 유 유아 마이 유니버스 그리고요 안탈라프입니다 오 좋은데 성향은 214랑 비슷한 성향을 띠는데 위에 헤드룸이 훨씬 더 크게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좀 더 뭐랄까 피지컬이 피지컬이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네 이번에는 아예 저걸로 비교를 해볼게요 드라이로 비교를 해볼게요 네 드라이로 24부터 붙었고 그 다음에 안탈라프트로 볼게요 네 214 였고요 안탈라프입니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마이크 퀄리티 자체가 214와 비교를 했을 때 밀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괜찮은 피지컬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성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414의 XL2 말고 414의 XLS 모델이 있잖아요 네 XLS 모델 조금 더 이제 브라이트한 감이 좀 덜한 모델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 느낌의 414 모델하고 약간 겹치는 그런 교집합이 느껴지고요 브랜드적인 성향을 보자면은 웜 오디오와 AKG 그 C 시리즈의 중간 정도의 성향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은총씨가 들으시기에는 어떤가요? 그 확실히 형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요 거기에서 아마 그 포인트를 주는 거에요 믿을 때 영역 맞아요 믿을 아이랑 믿을 때 영역에서 주는 그 보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 믿을 쪽에서 땡겨오니까 훨씬 더 좀 또렷한 느낌이 있고 맞아요 기타에서는 갑자기 톤, 칼라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거 또한 그 믿을 영역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214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쿠스틱 기타에서 우리가 그냥 이제 물론 모든 장르에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대중가요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아하는 어쿠스틱 소리를 굉장히 잘 받아내는 게 일사고 거기에서 로우를 좀 덜어내더라도 우리가 하이를 확보하면서 가져가는 팝 사운드에 잘 녹여내는 걸 214가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안탈로프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다른 영역을 받아줘서 어 좀 부스트가 좀 있고 좀 더 풍부하게 받아줘서 니가 나중에 깔라면 까 어 나는 여기까지 더 받아줄게 그리고 뭐 니가 좀 더 러프한 뭐 어쿠스틱 음악을 할 거니 뭐 그러면 요 정도도 내줄게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많은 좀 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4에서 보여지는 느낌과 이 안탈로프가 보여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고 그리고 아까 뭐 빈티지적인 느낌을 좀 내준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 느낌도 기타 사운드에서 조금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은통씨가 지금 얘기 잘 해주셨는데 그 믿을 대역의 존재감이 이제 그 우리 C 시리즈하고 좀 구별되는 부분인 거 같고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빈티지 마이크를 에뮬레이션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214나 21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팝스럽고 시원한 어떻게 보면 모던한 사운드를 내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빈티지 마이크 에뮬레이션을 지향하는 이 엣지 솔로가 거기에 비해서 좀 더 믿을 대역 저역대가 조금 더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존재감이 지금 오늘 들었던 이런 약간 드라마틱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 피지컬 자체는 일단은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03만 원이라는 게 만약에 이게 그냥 기본 피지컬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좀 비싸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가격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반반 나눠갖고 이게 기본 피지컬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이 에뮬 값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에뮬이 막 18개가 진짜 다 설득력 있게 좋다 그러면 이거는 100만 원을 할 어떤 뭐 의미는 있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오늘의 뭐 리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엄청나게 할인 행사가 들어가 있는 이 기회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이벤트 기간인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안텔루프 인터페이스 쓰고 계신 분들을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100만 원짜리를 이 가격에 파니까 너무 안 팔린 거지 사실 이거를 그 할인 행사 그 한 80%를 깎아가지고 지금 붙여준 거잖아요 물론 그 할인 행사가 인터페이스 값 그대로 얘만 깎았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이 공동 할인이겠지만 그렇게 본다 쳐도 절반 이상 거의 한 60-70% 이상 할인이 들어간 그 행사를 한번 했다는 전력이 있다라는 건 앞으로도 얘를 제 값 주고 살 사람이 좀 안 생기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뭐냐 하면은 그 안탈러프에서 아마 이 할인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뭐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 기획팀이라든가 이 회사 부서 안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마이크 브랜드 입지도 좀 자리 잡고 이거를 그렇게 이제 좋은 가격을 샀더니 실제로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싶다라는 또 어떤 확보의 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 아 별론데? 이러면은 사실은 네 이거는 실패하는 안탈러프 마이크 접어해주고 그러면 근데 소리가 지금 좋기 때문에 좋아요 네 어 또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한번 할인 행사 쭉 하면서 물량이 쫙 퍼지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를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인 행사를 뭔가 확 엄청난 할인율로 하지 않더라도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면서 일단 이거는 다 18개의 마이크 에밀리에이션이 좋았을 때의 얘기에요 네 저희가 다음번에 안탈러프에 실제로 붙여갖고 나머지 빈칸도 다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 반쪽만 리뷰했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빈칸 다 보고 에티솔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커딩 타임스